박진희 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파울러 환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마지막이네요 보장 정말 나라 전체가 어수선하고 정말 이태로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마지막 관길 배우는 하러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도 실감이 좀 안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시간동안 공연하면서 벌써 마지막 부분이란 것도 실감이 안나고 제가 이렇게 어나드 컨트롤하는 좋은 작품으로 이렇게 무대에 있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그런 것도 정말 저는 아직도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요 세달이라는 시간동안 공연을 해오면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형님들 그 다음에 친구들 동생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 우리 이나 선생님도 같이 가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마지막 날 준비를 해왔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 기억났어요 일단 일단 우리 형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 보고 그리고 이 무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제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국이랑 똑같이 파울러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낙지생 파울러를 졸업하겠습니다 어... 우리 게스트코인 기숙사는 전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